네,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문제 그리고 유럽의 문제들 자세하게 또 심도 깊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중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아주 큰 이슈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전일 유럽중앙은행 22회에서 10월 통화정책회의가 열렸고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0.75%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회복세는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신호는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돼야지 아마 회복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9월에 발표됐던 OMT, 전면 통화 거래에 대한 OMT가 발표됐고 아직 국채 매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OMT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여전히 자금 지원 신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22회에서 스페인의 국채를 아직은 매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스페인이 언제라도 자금 지원 신청을 한다면 22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지난주에 긴축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채 발행 계획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EFSF에 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유럽 재무장관회담 전후를 통해서 아마 스페인의 자금 지원 신청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를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이미 ECB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잠잠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들이 추가로 꺼내들 수 있는 정책 카드라든지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지난달에 9월에 초반에만 해도 유럽 ECB에서 OMT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미국 FRB에서 QE3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본 중앙은행의 BOJ에서도 추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로써 선진국의 추가 양적 완화 얘기는 아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QE3가 예상보다 좀 빨리 발표되면서 그에 따라서 QE4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제는 QE3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무엇에 기대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대할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LTRO 얘기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지만 OMT가 시행됐기 때문에 LTRO의 기대감도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앵고저지를 위해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봤을 때는 지난 9월에 시행했던 선진국 양적 완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시행됐던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든가 아니면 엔화도 약세로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서 그에 대한 성과가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미친 영향 그리고 추가로 기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입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18차 당대회 11월 8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후로 정권교체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세요? 실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수 확대 정책도 대략 4년에서 8년 동안에 연장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효과 예전에 2009년에 발표됐던 3년 내에 사조위원 발표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나아졌는데요. 지금 중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도부 교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초였는데 10월 중순으로 연기됐고 이제는 11월 초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지도부 교체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약간 있다, 잡음이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단기간에 봤을 때는 정권교체 이전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다다음주에 발표될 3차 GDP 전후를 해서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예전에 2009년처럼 단기간에 사조위원 정부 제출 확대 이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도부 교체 이후에 12월 경제공작회의 전후로 해서 아마 중국의 중장기 거시경제 기조가 발표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발표될 정책이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발표될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11월 지도부 교체 이후에 발표될 정책은 좀 더 중장기 거시경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권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마지막에 발표를 하기보다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 12월 정도에 교체된 이후에 뭔가 강력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우리가 좀 봐야 할 텐데 오늘 밤에는 노동부가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이전에 민간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호전이 됐기 때문에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달랐다. 기대감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9월까지 발표된 게 1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오늘 발표될 게 9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인데요. 대략 시장 컨센트 수는 11만 5천 명 정도로 전월보다는 한 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적정 수준은 대략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인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9월에 QE3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QE3가 국채 매입이 아니라 모기증권 매입, 주택시장 부양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 호전, 그리고 소비 심리나 기업 투자 심리, 그걸로 인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상당히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9월 고용 지표는 대략 11만 명 내외. 그리고 11월 달에는 한 15만 명, 11월, 12월이 돼서야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수준까지 아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지표는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고용이 호전되는 속도,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좀 나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은 물론 소비 역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주택 경기도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소비하고 투자, 내수 경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소비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양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산소득이 안정이 되면서 소비가, 민간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이러한 소비의 견주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시장 회복과 소비 심리 안정,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 소비 제출의 견주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절벽이 남아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닥칠 재정 절벽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강하게 드라이빙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주택시장 회복과 소비 심리 안정, 그리고 소비 제출의 견주한 흐름은 미국 경제를 연말까지도 계속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절벽 리스크라는 것이 어떤 해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나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세요? 실질적으로 재정 절벽은 내년에 5600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재정 충격인데요.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절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측면에 봤을 때는 재정 지출 삭감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 지출 삭감을 좀 연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은 좀 무리한 예상인 것 같고요. 다만 2%를 좀 하여하는 성장이,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나 아니면 오버슈팅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다만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큰 충격은 아니라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됐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유로존에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 초반에 이제 8일, 9일에 걸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아마 이 회담에서는 ESM 출범 얘기가 본격적으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 구제금융 자금 지원 신청 여부, 긴축 이행안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긴축 이행안 강도가 과거에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리스가 아마 1천억 유로 내외의 자금 지원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에 유로존에 재무장관 회담 전후로 해서 아마 스페인 문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이제 11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0%인데 3년물 국고채금리가 2.74%라서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0.25%포인트는 아마 금리인할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인할 한다면 연내 금리 조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금리 조정이라는 측면은 시장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